얼음이 사라진 겨울축제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최근 절기상 입춘이 지났죠. 이번 입춘은 기상관측 이후 가장 따뜻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부산에서는 지난 1월 매화가 폈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초, 봄의 전력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의 평년 내화 개화일인 2월 18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해 말 부산과 경남에서 벚꽃과 개나리가 피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남부지방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30년 만에 서울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가장 따뜻한 입춘이 시작됐고 봄꽃 개화일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남천동 벚꽃 군락지를 기준으로 보면 6년 전 3월 26일에 개화했던 벚꽃은 지난해 22일에 개화해 6일 빨라졌고 관련 축제들도 덩달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12월을 보면 부산은 평균 16.3도까지 올랐다가 보름 만에 영하 4.7도까지 떨어지는 이상기온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기온이 오를수록 전혀 없는 북극 한파가 반복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겨울 날씨 일수는 줄어들지만 훨씬 더 추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따뜻한 날씨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가 이처럼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상 고온의 한파가 반복되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